그러니까 원어민들도 이걸 원리를 딱 이해한다라기보다는 인하고 위치하고 같이 있는데 앞에 있는 걸 구체화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치사가 갖는 역할은 어떤 이제 그 고유의 의미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영광사 윤관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어가 서술화하는 것은 명사인데 in 바로 which 그곳은 주어가 서술화하는 곳이다. 자 이런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문장에 대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문장입니다. Language educators must prepare for the world in which children could all too well learn. 자 이걸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언어 교육자들이 반드시 마련해놔야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인데 바로 그곳은 아이들이 충분히 잘 학습할 수 있는 세상이다. 이 문장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아시겠나요? 자 일단 앞에 있는 주어 서술화 목적어 봐보겠습니다. Language educators must prepare for the world. 이 부분은 언어 교육자들이 반드시 마련해놔야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인데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접속사는요. in which 이게 이제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which만이 아니라 in which라는 이 덩어리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라고 인식을 해요. 이거는 앞에 언급된 명사를 그곳은으로 해석하는 접속사인데 구조 자체가 다소 복잡합니다. 다만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in은 전치사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구체화하죠. which는 접속사인데 접속사도 앞에 있는 걸 구체화한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원어민들도 이걸 원리를 딱 이해한다라기보다는 in하고 which하고 같이 있는데 앞에 있는 걸 구체화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치사가 갖는 역할은 어떤 이제 그 고유의 의미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in which, at which, by which 이렇게 썼을 때 앞에 있는 걸 연결하긴 하지만 그 전치사 고유의 의미에 따라서 뒤에 있는 메시지랑 앞이랑 연결이 조금씩 이제 뉘앙스가 다르게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in which 그것이 앞에 있는 명사가 장소면 바로 그곳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뭐 사물이면 바로 그것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의 경우에는 the world를 구체화하는 거니까 바로 그곳, 세상이니까 그곳으로 해석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주어석으로 부어를 보면은 children could all too well learn 이 부분은 아이들이 충분히 잘 학습할 수 있다거든요. 원래 그러면 이게 접속사 in which하고 이 children could all too well learn 이 부분을 합쳐서 보면은 바로 그곳은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세상은 아이들이 충분히 잘 학습할 수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예문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ids must know the place in which they can hang out safely. 이걸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장소인데 바로 그곳은 그들이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안전하게 인 장소이다. 앞에 있는 이 장소에 대해서 구체화한 것이죠. 앞에 있는 주어석으로 목적어 부분은 kids must know the place고요. 이거는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장소인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음으로 접속사, 관계부사는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구체화한다 라고 생각하고 앞에 있는 것이 장소면 바로 그곳으로 해석하자고 했고 사물이면 바로 그것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the place니까 구체화하기 때문에 바로 그곳 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주어, 서술어, 보어 부분에서는 they can hang out safely 이니까 그들이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것은 안전하게 이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접속사, 즉 관계부사와 주어, 서술어, 보어 이게 합치면 in which they can hang out safely 이렇게 잡을 수 있겠고 따라서 바로 그곳은 그들이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안전하게 인 장소이다 이렇게 해석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ost safe place in which a child can fly is his own home. 그 가장 안전한 장소, 그곳은 하나의 아이가 충분히 놀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그 장소는, 그것은 그의 스스로의 집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문장 자체에 나와있는 주어부터 봐볼까요? 이 문장의 주어는 the most safe place이죠. 자 근데 접속사가, 즉 관계부사가 이 주어 바로 뒤에 붙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주어 서술어까지 얘기하고 그 뒤에 있는 명사에 대해서 구체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주어부터 지금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문장을 서술하겠다는 거죠.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구체화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 있는 것이 장소면 바로 그곳으로 해석을 하고 사물이면 바로 그것 정도로 해석하자고 그랬습니다. 이 문장의 경우 주어까지만 서술하고 관계부사가 나왔으니까 바로 앞에 the most safe place를 구체화한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해석은 동일하게 그곳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 서술어 부분이 child can play 여기에 이제 관계부사 뒤에 나왔으니까 아이가 충분히 놀 수 있다 로 해석을 해보면 이 접속사, 그러니까 관계부사 부분과 주어 서술어 이게 합쳐지면 in which a child can play 이 부분이 그곳은 하나의 아이가 충분히 놀 수 있는 장소인데 이렇게 해석을 한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맨 처음에 나와 있었던 주어에 대한 소술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은 그것을 마지막에 회수해서 is his own home 그러니까 이게 좀 주어가 길죠. 결국에는 주어 자체가 the most safe place in which a child can play 라는 부분 자체가 주어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느라 중얼중얼거리면서 읽느라 주어가 어디까지였는지 까먹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is his own home에서 is를 말할 때 그런 것은 그것은 그의 스스로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주는 게 이 앞에서부터 읽었던 것들을 까먹지 않는 데에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others must take cats to the market from which they buy groceries. 자, 어머니들이 반드시 데려가야 하는 건 아이들인데 그건 바로 시장으로인데 바로 그것은 그들이 사는 것이 식료품인 그러한 시장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게 앞에 있는 주어선으로 목적어를 읽어보면 mothers must take cats to the market 자, 이 부분은 어머니들이 반드시 데려가야 하는 것은 아이들인데 그건 바로 시장으로인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접속사 이 관계부사는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구체화한다 라고 생각하고 앞에 있는 것이 장소면 바로 그곳으로 사물이면 바로 그것으로 해석하니까 in which가 아닌 from which 이지만 마찬가지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의 형태이니까 여기서는 the market 여기가 장소니까 그곳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주어선으로 목적어를 보면 they buy groceries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것은 식료품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이 접속사 뒤에 주어선으로 나머지 부어까지 해석을 해보면 from which they buy groceries 이니까 그곳은 그들이 사는 것이 식료품인 시장이다. 이렇게 마무리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 예문 봐보겠습니다. The owner of the shop like the manager from whom he learned a lot 자, 해석을 해보면 그 주인 바로 그 가게 주인이 좋아했던 것은 매니저였는데 바로 그 매니저는 그는 그가 배운 것이 많은 매니저다. 그러니까 그가 뭔가를 배운다라는 게 원래 learn from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learn from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from이 앞에 나오고 from which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그가 많이 배웠던 그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게 앞에 있는 주어선수로 목적어를 보면 The owner of the shop like the manager 이니까 그 주인 바로 그 가게 주인이 좋아했던 것은 매니저인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뒤에 접속사 즉 관계부사는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구체화한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장소면 바로 그곳 사물이면 바로 그것 이 정도를 해석하니까 여기서는 The manager 이게 명사이기 때문에 바로 그는 이 정도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사람이니까 바로 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뒤에 주어선수로 목적어를 해석을 해보면 He learned a lot 이니까 그가 배운 것은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접속사에다가 주어선수로 목적어 부분이 붙어있는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From which He learned a lot 이니까 그는 그가 배운 것이 많은 그런 매니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예문 봐보겠습니다. The manager found a book From which he took many advices 자, 됐나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매니저가 발견했던 것은 그 책이었는데 바로 그것은 즉, 그 책은 그가 얻었던 것이 많은 조언이었던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자, 앞에 있는 주어선수로 목적어를 해석을 해보면 The manager found a book 그러면은 그 매니저가 발견했던 것은 그 책이었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접속사 즉, 관계 부사 부분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구체화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 있는 것이 장소이면 바로 그곳으로 그리고 사물이면 바로 그것 또 사람이면 바로 그는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The book 를 가리키니까 바로 그것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주어선수로 목적어를 보면은 He took many advices 이 부분은 그가 얻은 것이 많은 조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접속사 즉, 관계 부사에다가 주어선수로 보어를 합쳤으니까 여기는 From which He took many advices 그러니까 그건 그가 얻었던 것이 많은 조언이었던 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재미있는 부분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